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혁신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조업이 몰락하는 사례인데요 2015년 샤오미 나인봇 미니 나왔죠 해도 너무하대 왜 35만원이에요 저도 이거 샀는데 이게 80kg 이상은 좀 무리여서 샤오미 나인봇 미니 프로를 샀어요 프로를 샀는데 아직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요 이건 정말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고소부지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런 간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공원 내 전동휠 운행 금지 플레이그라운드가 없으면 시장이 없는 겁니다 즉 규제가 시장을 막아 놓은 거죠 근데 서울의 한강 고소부지가 그렇게 넓은데 이런 전동휠을 탈 곳이 없어요? 안 만들어준 거죠 지금은 알았어요 혹시 오해면 저한테 서울시 관계자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말 안 할게요 따릉이 때문인 것 같아요 따릉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타고 다녀면 따릉이 안 탈 거 아니에요 경쟁자로 보신 거 아닌가 싶은 제 오해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따릉이 때문에 이런 간판 세웠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알려주시고 고소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휠을 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제상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달려야 되거든요 한강 고소부지는 공원이라서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달리는데 미쳤습니까? 이거 타고 도로 다니다가 자동차에다 깔려 죽으라고요? 아무도 안 타게 되죠 즉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로서는 어떻게 하셨어야 하냐면 자전거도로 옆에 이 전동휠 탈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서 5년 만에 그걸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그게 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타고 싶은데 못 타게 하셨어요 중국 소비자는 다 타고 전세계 소비자는 다 타는데 우리나라는 못 탔어요 저도 그냥 세워놨어요 올해 5월 달에서야 겨우 자전거 도로에 주행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년 만에 규제를 늦게 풀면 메이드 인 차이나만 난리 난 거죠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제품을 혁신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5년 전에 샤오미 남인본 미니로 시장이 열리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탈 곳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니까 다 망했죠 메이드 인 코리아 탈 곳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만 있겠습니까? 원격, 의료부터 다 이런 식인 겁니다 시장이 안 열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거예요 없겠죠? 전세계는 다 하고 있으면 그 나라 제품들은 이미 훨씬 발전했겠죠 반대로 이제 수입 맥주 규제를 풀어서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하는 거 허용해지니까 요즘에 다양한 맥주들이 편의점에 냉장고에 있는 거 보이시죠? 대동강부터 서울, 경복궁, 도시 이름도 있고 수입 맥주를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BTS의 나라예요 이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1위가 되는 다 이기는 나라이거든요 네이버 다음을 만들어서 구글을 이겨온 나라 세계 유일한 나라니까 1위의 나라예요 근데 규제가 바로 그 1위들을 다 막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BM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에 법을 적용한 연구를 제가 몇 년에 걸쳐 했는데요 못합니다 반 이상이 못해요 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은요 20년 후에 다 구글이에요 베이비 구글들이에요 왜냐 100대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금액이 180조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2조 원의 투자를 받는 그런 거대한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2조 원을 투자 받는 기업은 아직 없어요 1조 원대 유니콘이라고 해서 500억 투자 받았는데 1조 원대 기업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몇 천억 투자는 받았을지언정 실제 투자 금액이 2조 원 평균 2조 원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기업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싶고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71% 2017년 2019년 53%가 우리나라에 불법이라면 이런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BM이 불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결과적으로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2017년에 한국 기업이 0이고요 2018년도 세계 100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한국 기업이 0입니다 스타트업은 상장 이전에 창업해서 상장하기 전까지 기업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건 뭐죠? 혁신기업의 절벽입니다 즉 미래의 사회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에게 서비스할 자비스 기업들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중국의 상황을 우리나라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보면 공유형제를 활성화시켜서 무려 7억 6천만 명이 공유형제 시장에 참여하고 종사자가 600만 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유형제 분야는 생활 서비스 같은 규제가 완화된 분야부터 시작해서 제조, 생산, 설비의 공유, 교통 공유, 지식 공유, 오피스 공유, 숙박 공유, 의료 공유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강한 것은 생산력 공유입니다 제조, 설비를 공유해서 쓰지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통 공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승차 공유가 다 불법이잖아요 지식이나 기술 공유는 규제가 좀 적습니다 오피스 공유도 규제가 좀 적고요 숙박 공유, 불법이죠? 의료 공유, 아예 불법이에요 병실을 공급하지 못해요 병실을 공유할 수 없어요 병원은 다 자가 설비를 갖춰야 되고 자가 설비로 갖춘 병실의 규모에 따라서 병원의 등급이 정해집니다 500병상, 1000병상 하는 거면 아시다이피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3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일정 병실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가 병실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큰 거예요 병원 주변에서 병실이나 수술실을 공급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이동형 차량 대형 버스에 첨단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를 필요로 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 마당에서 그 수술실 버스에 올라타서 환자를 수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병원에 그 설비가 없으니까 그럼 환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의료 공유 같은 게 우리는 거의 불법인 중국은 이미 아시다이피 88억 위안의 시장을 갖추고 비교적 늦게 출발했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57% 성장하고 있는 의료 공유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 부족한 리소스를, 부족한 자원을 공유로서 해결하면서 국가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규범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먼저 해방, 그 다음에 교훈을 얻어서 이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구나 하면 국가 규범을 만듭니다 즉,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법에도 있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바람직한 방식을 중국 정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규제는 막는 규제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푸는 규제죠 즉, 저는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막는 규제, 닫힌 규제와 여는 규제, 푸는 규제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전 규제이니까 막는 규제라면 중국은 바로 기존의 법은 다 무력화시켰고요 여는 규제, 푸는 규제,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공유경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만 생산력 공유를 이번에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생산력 공유, 즉 주방 공유 그의 대표적인 식으로 주방 공유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음식점을 하면 자기 주방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죠 다 칸막이가 있잖아요 주방을 각각 갖고 있잖아요 보시죠 하나로 모아서 하면 앞에 통일에서 여러 업체가 주방을 공유하면 화구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다 나눠져 있죠 푸드코트가 바로 우리나라 음식점이 각각 주방을 갖고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코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화점에 가도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복수로 가지고 있게 될 거잖아요 공유경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주방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 스탠드박스 이번에 드디어 허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규제가 해서되면 푸드코트의 모양이 바뀝니다 저 뒤에는 하나의 주방이 있고 여러 음식점들이 프론트에서 주문을 받아서 공유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남는 것을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쓴 만큼 나중에 비용은 정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주방을 공유하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인력도 공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설비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점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어떤 큰 상가마다 다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바뀌게 되면 음식점들이 퇴직금을 털어서 적은 돈으로 음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것의 출발점에 있는데요 아직 우리 정부의 공유경제정책을 제가 평가하면 공급자 중심의 공유경제정책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시장을 여는 소비공유 소비재 공유 기업은 아직 규제 때문에 많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교통숙박의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의 장악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쭉 시간상 좀 지나가서 열린 규제 시스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교훈을 찾으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의 고유관료인 CFTC 의장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었고 산업에 무해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지만 1996년 CDA 230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게 통신 품위법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냐는다입니다 즉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어떤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결과에 불법 콘텐츠가 나온다 해서 구글이 그 게시자로 취급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유튜브에 불법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서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 법이 1996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했어요 미국은 정부 전체가 인터넷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규제를 법적 책임을 면해 줘야 되는지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연방의회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컨텐츠를 감시하라는 규제를 만들고 있죠 그게 N번방 방지법입니다 이유는 디지털 전쟁을 통해서 GDPR, 공정거래, 저작권, 세법 등으로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죠 즉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법률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대항마 기업들이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GAFA 또는 옛날 TGIF를 대항할 만한 유럽의 기업은 없습니다 다 망했고요 그 이유는 EU도 전통적인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대륙법 국가로서 사전 규제가 강한 대륙법 국가이고 규제 장벽의 철폐가 EEC 집행위원장의 과거 집행위원장의 공약이었을 정도로 우리와 같이 규제에 시달리던 규제가 혁신산업을 가로막는 나라였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시는 구글세 이런 것을 막 도입하는 이유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있다면 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다 이기는데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죠 구글이 EU에서 맥을 못 쳐 그럼 구글세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즉 법률 전쟁은 경제 전쟁의 막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바로 법률 전쟁을 벌이려는 시도를 국회가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고요 최근에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모든 앱에 강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고 국회에서 또 정부가 법률로서 이걸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게 법률 전쟁이거든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별 볼일 없으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도 우리는 그나마 구글을 막아낸 또는 미국 기업들,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막아내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10년간 계속 만들어 왔고요 우리나라 벤처 기업인들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부분이 나눠드린 자료에는 있는데요 흐름상 자꾸 강조를 해드리기 위한 부분이라서 제 강연에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 부분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들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눈과 손과 발까지 발은 이제 이동이고요 귀를 장악할 그런 인공지능 비서를 바로 이런 미국과 중국의 거대 플랫폼 초거대 플랫폼이 장악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도 잃고 국제 정치 주권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가 쉽게 일을 가로막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대항마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플랫폼의 공습 시대 거대 플랫폼의 공습 시대에 있어서 관군이 동학군을 진압하는 것과 같은 우를 130년 후인 지금 다시 범하지 말자 지금은 그렇다고 민병대를 노골적으로 도와줄 수 없지만 이들이 마음껏 해볼 수 있게 키워야 될 때다 즉 민간 기업들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승자독식 대마불패라는 무서운 결론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함께 약진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있으면 바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 주권은 바로 국가주권인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초미세데이터들이 수집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으므로 데이터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소비자들과 기업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B2B, B2C 서비스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싶고요 플랫폼이 제조 물류 유통을 수집개월화하는 현상을 이미 설명드렸는데 이 플랫폼을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도 해외 플랫폼의 종속이 되거나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 제조업 키워주겠습니까? 안 키워지죠. 버리는 거죠.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키워줄 거예요. 어디? 싼데. 가성비 높은 나라의 제조업을 키워줄 것이고 그 나라가 가성비가 떨어지면 또 다른 나라를 키우는 식으로 하겠죠. 바로 애플이 아이폰 제조는 폭스콘에 맡긴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기회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물류 유통의 이익마저도 모두 이들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데이터 경제가 신속한 전환에 다른 말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자료에서 강론은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 들입니다. 민간 시장의 정부와 공공 부분이 선수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있는 홈페이지가 캠핑 ORKR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인데요 보면 정부의 개입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세요 예를 들면 관광 홍보를 지원한다니 관광 마케팅을 지원한다니 관광 투자를 지원한다니 하는 것을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전부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규제를 풀어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면 민간의 자본이 모두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규제는 풀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지요 그것도 세금으로 그러면 아까 100대 스타트업이 100대 스타트업이 180조 원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그 180조 원은 정부의 돈이겠습니까 모두 VC, 벤처 캐피탈, 민간의 돈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당장 거두자라는 것이고요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고우 캠핑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캠핑 정보 사이트를 관광공사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구글 검색 결과 옆에는 민간 캠핑 정보 사이트들이 있어요 민간이 하지 못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캠핑 정보와 캠핑장 예약을 하는 것을 민간 기업이 BM으로서 만들어서 그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무료로 그걸 제공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럼 민간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부지기수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산업인 법률 산업의 예를 봐도 대법원이나 법제처가 법률 판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근데 민간의 법률 판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하지 말아야죠 이건 공공데이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민간 법률 DB 회사였던 로엔비가 망해서 톰슨 로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률 DB 기업이 현재로서는 최근에 갓 생긴 스타트업 말고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대법원 법제처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공공데이터로 이 법률과 판례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민간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알아서 경쟁해서 무료로 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모델은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치부가 하는 일이죠 무료로 줘도 가치부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부가 악순환을 만드는 일들이 바로 정부 공공이 민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따릉이 같은 경우도 바찬가지인데요 공유자전거 사업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었죠 정부가 하니까 우리나라 공유자전거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애가 연간 3만 원을 받으니까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엄청 보고 있죠 즉 정부가 복지로서 하면 민간 시장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예는 부지기술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몇 개 자료에 표시를 했는데 기술 유기입성에 반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 민간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자격증 인증이죠 정부 인증제도 많습니다 ISMS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표준을 정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서 직접 인증을 해주는 것 민간 사업자를 결국 내세우지만 정부가 인증 권한을 독점하는 것들도 결국 인증 시장이라는 민간의 시장에 국가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SO, BSI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표준은 정하지만 그 표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경쟁적으로 민간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ISO는 세계적으로 성공했죠 바로 영국의 표준 산업이고요 이렇게 표준 인증을 산업으로 만드는 선순환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직접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좀 막아주셨으면 하고 정부 정책과 입법에 데이터에 국외 이전 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법을 만들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 해외 기업이 더 유리해지면 이용자가 해외 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해외 제한 없이 자유로운 서비스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 국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국외 이전 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역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예시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이피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전시키지 못했냐 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은 일단 외부 클라우드 쓰지 않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합니다 약 500개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대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큰 시장은 공공금융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은 아시다이피 정부 클라우드를 만들어가지고 대전하고 광주에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만들어서 민간 서비스를 안 써줬죠 정부부터 민간 서비스를 써주어서 시장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를 외면한 겁니다 정보보완이라는 이유로 정부 시장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는 금융시장인데 아시다이피 금융은 외부 클라우드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2018년 7월까지 외부 클라우드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형외과라도 다 원장선생님이 PC 놓고서 환자 진료정보 거기에다 넣어놓고 계셨어요 외부 클라우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다 밥이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의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 가면 한국의 성형외과들이 다 털려가지고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부지기수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한국민의 환자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그냥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까지 다 해가지고 성형을 받은 사람이 미인모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도 하고 개별병원 의원급이 얼마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바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반시장적 규제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희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뒤늦게 이제서야 정부가 최근에 민간 클라우드를 써라 민간 서비스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도 제가 정부기관의 회의에 가보면 온 나라라고 하는 정부 영상회의 플랫폼으로 영상회의를 해야 돼요 아직도 정부가 앱을 발주받아서 그걸 쓰게 만들고 있는데요 외부의 영상회의 앱이 훨씬 보안에 강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 외부 기업 걸 써주면 되는 거죠 영상회의 앱이 해킹당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기업이 더욱더 보안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민간의 서비스가 발전할 기회를 정부가 나서 해주지 않는 이런 모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가 바로 시장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 정부가 발주하면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경쟁자를 만들어서 민간 시장의 발전을 막는 일들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바로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시장을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운영 측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은 바로 혁신시장과 규제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여론으로서 정부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좀 더 잘해서 바로 민간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